하셨죠? 내년 집값도 오른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신뢰성이 높다고 할까요?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인데요. 내년 집값은 올해보다 한 2% 정도 오를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. 전세급 상승률은 3.5% 오를 것이다. 이렇게 매매가, 전세값 얘기를 했고 반면에 월세는 하향 조정될 것이다. 이렇게 세분이 해버렸죠. 근데 뭐 전세 3.5% 오르는데 수도권 전세금은 5% 이상 오른다. 그렇죠. 하고 아마 그것도 또 평균이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거의 10%대 가까이 전세값이 내년에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여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설이 분분한데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의 효과로 경기가 계속 회복세를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최경환, 노믹스, 약발 다 떨어졌다. 거래량 줄고 있다. 어느 쪽이 맞습니까? 일단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늘 가격에 선행하는 게 거래량인데요.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에 지난달에 1만 건이 넘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? 신청하죠. 11월 달에 거의 7천 건대로 다시 또 거의 급락을 한 상황이어서 거래량이 이번에 12월 달 1월까지 못 산다면 역시 내년 경기도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쉽게 오르지 못한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격을 볼 게 아니라 미리 거래량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.